1번 부동산의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X죠? 시험이 참 잘 나옵니다. 시가, 가격하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착오의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2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일단 착오의 이유로 취소하는 표의자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과실이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의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네요. 우리가 기망, 사기를 치는 것은 침묵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겸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해요.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때는 사기 친놈 강박한 놈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든요. 따라서 취소를 못하더라도 취소를 안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해서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네요. 5번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따라서 취소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5번도 X네. 6번 대리는 대여금의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증이 없는 한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임의대리는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지금을 연기해 줄 수 있지만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7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5죠.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7번은 정확히 맞네요. 8번 묵권대리행이란 묵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추인권자는 본인이죠. 본인. 따라서 본인이나 본인의 상속인은 추인할 수 있겠지만 묵권대리인이나 묵권대리인의 상속인은 물론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8번은 X입니다. 9번 묵권대리행이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권대리행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요. 명시적 추인이 아니라 묵시적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묵시적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9번은 5. 맞는 지문이 되고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추인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10번이 없네요. 11번. 기빈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정 유사한 것이 아니면 관할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관 없는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는 전혀 일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1번은 X네요. 1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는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묵권대리인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묵권대리인이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무인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무인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의 문화 소급화의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무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고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13번은 X가 되는 거죠. 14번. 악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기아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추종한다. X죠. 기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곳으로 추종을 합니다. 16번.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 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체직임은 조건 성취로 인한 권리치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효과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치득을 주장하는 자가 정지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17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불륭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정무 불해제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여야 하므로 그 법률 행위는 모유이다. X가 되네요. 18번.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 X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중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요. 그렇지만 배제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배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요. 배제할 수는 없다. 18번은 X가 됩니다. 배제할 수는 없죠. 없고 가중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요. 가중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니까 가중할 수도 없고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18번은 X가 되네요. 19번. 천재기타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맞죠.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인데 천재기타사변은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채권을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요. 권리행사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롭게 스물시효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주하고 이번주는 거의 물권법을 대부분 끝내야 되고요. 다음주에 이제 채권법에서 이 강의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352페이지 보시면 총선이 나옵니다. 물권법 부분은 총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거거든요. 자 35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법정주의가 나와요. 355페이지 물권법정주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물권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 이런 것들로는 물권의 가능성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과 관습법을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하고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을 정하고 내용을 강제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이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대부분의 규정임, 강행 규정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면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종류는 세 가지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볼 것은 물권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만약에 물권이 없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징은 이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 권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가 소멸시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인 물권입니다. 따라서 우리 통소가 판례에 따른다면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 권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많지 않아요.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 침해자는 누구냐 점유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더라도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돼요. 따라서 침해자 점유자에게 귀책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침해자 점유자가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점유가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따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건물의 철거 청구입니다. 만약에 그 청구의 내용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청구라면 그때는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거 많지 않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겠죠. 교재 363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풀어보면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4번을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입니다. 뒤사기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냐면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넘기셔가지고 300, 뒤로 좀 많이 넘어갑니다. 376페이지 부동산 물권변동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찾는 문제거든요. 일단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큰 틀은 뭐냐면 첫째 186조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187조인데 결국 뭐냐면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는 결국은 두 가지인 거죠. 계약과 단독 행위죠. 따라서 계약과 단독 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 물어본다면 일반적으로는 계약과 단독 행위를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물어본다면 계약도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찾으면 돼요. 이게 큰 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별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판결입니다. 일단 판결은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 이에 반해서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단법인 설립 행위죠. 재단법인 설립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했습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일단 뭐 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단법인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지만 재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재삼자에 대해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뭐가 되냐면 등기한 때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금 기본제재에서 나왔죠.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 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교재에 남아있는 것은 뭐로 쓰는 거냐면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377페이지 볼게요. 1번 상속입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죠. 따라서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 2번 공영징수 강제를 뺏어가는 거죠. 이것도 일단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고요. 판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4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경매도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 갔습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겨서 기타가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신축건물,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죠.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여기서 조심하고 우리 판결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다시 한번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2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물건이 복귀하게 되고요. 3번 혼동도 법률 행위가 아니죠.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 부정성입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도 다 법률 행위가 아니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면 등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예외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되는 경우에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소멸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1페이지 오시면 기반 확인 문제가 있지 한번 물어보죠.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ㄱ, 상속, ㄴ, 경매, ㄷ번, 공용징수 다 뭐가 아닙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ㄹ번도 뭐예요? 경매죠. 다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음번은 결국 뭡니까? 이행 판결이죠. 보시면 미음번,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 등기 소송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미음번 하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만 또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 교재 385페이지 오시면 중간 하단에 5에서 추정적 효력이 나옵니다. 385페이지 뭐죠? 추정적 효력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을은 자신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이 더 추정이 되는데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을의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을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추정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을 스스로 뭐 할 필요가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물론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스스로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스스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 세 가지는 추정이 되니까요. 다만 유의하실 건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조심할 것은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갑이나 제3자가 의뢰등기가 잘못됐음을 의뢰매매가 무효임을 입증했어요.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경우에도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등기명인 의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조심할 것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의뢰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각종 등기, 특별조치법에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끼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신력,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38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가등기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그런데 이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일 수는 없습니다. 채권적 청구권만 보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첫째 기억할 것은 물건, 아 죄송합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추적력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추적력은 뭐에 대해서만요? 변동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적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가 인정된다는 질문은 다 뭐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 가등기에서 변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준다는 거죠. 가등기에 기한 변등기라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에 어차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변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죠. 가등기에 기한 변등기라 하게 되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변등기한 때다.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수급되는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가등기는 결국은 뭐 하는 등기입니까? 순위를 보존해 주는 등기다. 다른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88페이지 오시면 이중보존등기가 나오죠. 일단 결론만 기억하시면 복잡한데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하다. 따라서 선보존등기는 계속 비치하고요. 후보존등기는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기억한다면 이 무효인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생략등기죠. 우리가 앞에서도 했어요.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해요. 왜 유효하냐면 이유를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두 번째 중간생략등기는 왜 하는 거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의 필요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도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직접 청구죠. 아직 중간생략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직접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간생략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5번 무효등기의 유형이죠. 유형이라는 말은 다시 쓴다는 말인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는 유용할 수가 있다. 다만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를 기존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건물이 바뀌었고 사실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느냐? 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축 건물에, 신척 건물에 관한 등기를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오시면 6번이 앞에 있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 기억나시나요? 등기를 하지 않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샀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유로 소멸하지 않고요.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기본 확인 문제 물어볼까요? 1번 건물의 신축자죠. 자, 신축은 사실행위죠.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죠. 어떻게 해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1번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원성전에 했어요. 그 건물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X죠. 등기라기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 X가 되고요. 4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에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X입니다. 왜냐하면 4시라는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 그 승계취득자 합의에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인데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등기인데 정확한 명칭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요. 이것도 중간 생략등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동산 물건변동에서 일단 개설인데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점유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이전받으면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 우리가 인도라고 하고 인도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93페이지 인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거죠. 가 진짜 주는 거 현실의 인도. 나 간이 인도.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하고요. 다음은 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인도 방법 우리가 점유계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중국금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반환중국금량도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간이 인도 뭐라고요?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의 인도 방법. 그 다음에 점유계정.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인도 방법. 목적물 반환중국금만 양도.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우리가 목적물 반환중국금만 양도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선의치득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점유에 대해서는 자 오면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냐면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선의 치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데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치득이라고 하고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치득은 왜 인정하는 제도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그러면 이제 우측에 395편이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동산을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따라서 을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 직카메라가 아닌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인이고 직카메라가 아니다. 무권리자인 거죠. 그런 병은 우리가 양수인 또는 매수인이고 그리고 나서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병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이 점유가 만약에 선이고 공연하고 평온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이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의치득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선의치득할 수 있는 것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의치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니까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치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동산 중에서도 점유를 공시방보로 하는 물건만 선의치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중장미, 선박과 같이 등기등록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치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팔아먹었죠.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을에서 병으로 넘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 개정은 안 된다. 따라서 점유 개정을 통해서 인도받은 사람은 선의치득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 간인도나 목적물 반환충국구 양도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치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선의치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을에서 병원을 넘을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치득은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는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보호할 만한 거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 해야 되냐면 유효한 거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거래 자체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굳이 안전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의 판례 민법은 경매도 거래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욕구를 갖추게 되면 선의치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수인은 점의를 취득하되 그 점의는 선의, 평원, 공연, 무과실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의치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과 질권이다. 따라서 질권과 소유권 두 가지 권리를 양수인이 선의치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 3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집해가지고 넘겨보시면 398페이지의 내용이 나와요. 이건 어떤 문의냐면 제가 시작을 할 때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빌린 게 아니라 훔쳤으면 도품이죠.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걸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입니다. 일단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욕구를 갖추게 되면 병이 선의치득하게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도 선의치득자가 선의치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는 2년 내에는 원래의 소유자가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의른 병에게 대가를 변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좀 믿을만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공개, 시장 또는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이때는 대가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선의치득 목적물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자는 2년 내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2년 내에 반환 청구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선의치득자가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공개, 시장, 경매,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399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읽어보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이 갑의 강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훔쳐서 팔았으니까 뭐죠? 도품이고 그러면 갑은 병에게 2년 내에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을이 누구냐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거든요. 그럼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니까 갑이 병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도품 유실문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00페이지부터 물건의 소멸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401페이지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죠? 혼동이고요. 이 혼동에 대해서는 사례는 나오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교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해요. 이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대는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 판례와 민법이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히 권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점유권과 광어권은 권리의 성질 때문에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메뉴인지 보자고요. 원래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그 건물에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여든지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더라도 이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만약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죠? 을이 받는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갑의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2순위,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